안녕하세요. 3월 교육청 시험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첫 번째로 3학년 올라와서 본 학력평가 시험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봤어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준비를 했던 그 결과 성적을 좀 얻을 수 있었나요? 아 그랬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아마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4월 교육청 시험도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6월 평가원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라는 공부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많이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아 나는 실수해서 틀린 거야. 아니에요. 고3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시험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한다면 작년 시험보다 컷이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컷이 47점이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컷은 44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42점이 2컷이었는데 지금 39점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떤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는 거의 10점 정도 틀렸는데도 2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학생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재수생이 같이 보질 않았습니다. 재학생만 본 건데 재수생들은 6월 평가원 시험을 보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컷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수능을 보는 거는 재수생하고 같이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수생들은 1년을 더 했기 때문에 나보다는 아무래도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는 생각으로 정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컷이 낮아졌다는 것이 선생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진짜 문제가 어려워서 컷이 낮아진 것이냐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컷이 낮아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후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문제를 어제 풀어봤어요. 어제 풀어봤는데 쭉 풀어봤는데 실제로 문제 난이도는 작년 수능에 나온 것보다도 난도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학생들은 아직 완성이 덜 됐다. 아직 과탐 쪽에 힘을 실지 않았다. 겨울방학 때 물리학 1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번 정도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점수로 100%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 반복해서 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성실하게 메꿔 나간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 계획을 잘 짜시길 바라고 남은 기간은 충분하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등급 맞았다. 6등급 맞았다.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더 맞히면 1등급, 2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든 아니면 해설 강의만 보고서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친구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진심 어린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되 다만 반성은 할 필요가 있다. 왜?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이 낮게 나왔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공부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물리학 1을 한 2시간 정도씩은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다. 자기 스스로한테. 그럼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하겠다라고 세운 계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뭐 되겠지.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국에서 45만 명, 6만 명이 시험을 무늬가 통틀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징검승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부 계획을 잘 세워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내가 틀린 거구나 논리적으로 내가 이걸 찾아내지 못했구나 시간을 좀 더 전략할 수 있었는데 나는 시간을 전략하는 풀이법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정리해 둔다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개정된 두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 출제됐던 문제의 경향성보다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학력평가는 냉정하게 하면 조금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컷은 낮았다라고 선생님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의 풀이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A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입니다. 중력가속도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B라고 하는 것은 수평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던졌더니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중력가속도를 받아서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A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그렇죠. 내려가면서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 빈의 운동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그렇죠. 이 접선에 해당하는 방향이 운동방향이었기 때문에 운동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귿. 빈의 운동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습니까? 자 여기서 나타나는 운동방향은 이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받고 있는 가속도 방향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중력가속도 주의를 받았겠죠. 따라서 운동방향. 접선 방향이 운동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운동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정답이었죠. 자 이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시간을 전략해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이번 첫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18번, 19번, 20번에 대해서 시간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할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자 헬멧을 쓰고 있는 학생 A가 속력 제한장치가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헬멧 내부에 푹신한 스티로폼 소재가 들어있다. 이 스티로폼 소재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충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에 받고 있는 충격량은 동일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충격량을 우리가 I라고 표현하죠. 자 관계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 관계식을 좀 써놓으세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면 평가원 시험에서 성적이 달라집니다. 귀찮더라도 쓰세요. I라고 하는 것을 충격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충격량이 다음과 같이 알자 힘과 시간의 고부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충격량이 같다라고 하면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푹신푹신한 이런 스티로폼 소재가 들어있다면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바닥에 부딪혀도 진동을 해서 움직이겠죠. 따라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머리에 가해지고 있는 알자 힘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머리에 가해지는 힘이 작아지게 되면 머리에 우리가 덜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덜 다치기 위해서 이런 스티로폼을 집어넣어서 제작을 했던 거죠. 속력 제한장치가 있습니다. 속력의 최대값 25km per hour에 해당하는 속력을 제한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 기억은 충돌이 일어날 때 머리에 충격을 받는 시간을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게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니은 기억은 충돌한 동안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까. 머리에 가해지는 평균 힘 그 평균 힘이 바로 이 알자 힘을 말합니다. 힘을 작게 해야만 머리가 덜 다치겠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속력 제한장치는 A의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운동량이 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과 속도의 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속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은 질량은 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을 제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지금만 맞는 표현이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전자기 유도 문제가 앞쪽에 출제가 됐네요. 우리가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자기장의 방향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균일한 자기장을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균일한 자기장 방향이라고 설정을 해볼까요? A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들어오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이 네모박스의 단면적 안에 바깥쪽에 있었을 때는 X표가 하나도 없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점점 X표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자기선속의 변화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유도되는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내부에서 이와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이때는 이 단면적을 지나는 이 X표의 개수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만 거쳐서 이라 같이 자기장 영역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도 자, 자기장 영역 안에 포함된 면적 속에 X표의 개수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X표의 개수가 변할 수 있는 자기선속의 개수가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다. 따라서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A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4번 문제를 보면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자, 이 카메라는 가시광선과 전자기파 A를 인식해서 실물화상과 열화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실물화상과 열화상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화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열을 감지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전자기파 A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적외선을 통해서 열화상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기억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으로 나와야 되고요.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큽니까? 우리가 전자기파에서 나타나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진동수의 대소관계를 따져주십시오라는 거죠. 종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음과 같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라고 쓸까요? 한 번만 정리하면 수능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 진동수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진동수는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비교했을 때 진동수는 적외선이 더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에 해당하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가시광선과 같습니까? 진공에서는 여기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전자기판은 광속으로서 속력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는 표현이었죠. 정답은 디귿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5번 실험 과정에 관련된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좌석을 접근을 시켜놓은 상태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봤더니 가에서는 1.2N에 해당하는 측정값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서는 0.9N에 해당하는 측정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경우의 차이를 보게 되면 AB 사이의 거리가 이때는 멀었지만 이때는 AB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둘 사이에 나타나는 힘, 자기력은 크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저울의 눈금이 작아졌냐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둘 사이에서는 당기는 자기력이 이와 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당기는 자기력을 더 크게 받아서 여기 나타나는 A의 중력보다도 당겨주는 자기력을 비교했을 때 자기력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중력에서 자기력을 뺀 만큼의 눈금으로 저울을 눌러줬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저울의 눈금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가에 비해서 나타나는 나에서의 자기력이 크기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제 해석한 것을 찾아볼까요? 기역, 가에서 AB 사이에서는 서로 미는 미는이 아니라 이것은 당기는 인력이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기역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됩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었고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 보다 큽니까? 그렇죠. 나타나는 자기력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어올려주는, 당겨주는 힘이 크다 보니까 저울을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0.9N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는데 그닥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자, 핵융합노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핵융합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만나서 헬륨 원작을 만들어내면서 자, 기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핵융합 과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질량수의 총합이 보존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3과 여기 나타나는 2를 합치면 5가 되고 여기는 4가 있으므로 여기는 1이 있어야 된다. 기역의 질량수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성자 수의 총합도 보존되어야 되므로 1과 1을 합치면 2가 되겠죠. 여기 2가 있었으므로 여긴 0이 되어서 질량수 1과 원자번호 0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중성자로 표시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나를 보도록 하죠. 자, 인체에 투입한 물질에서 방출된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 함께 소멸 자, 양전자라고 하는 것과 전자가 만나서 소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감마선 감마선은 이제 아까 전쟁이파 중에 에너지가 큰 진동수가 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감마선을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로 촬영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양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와 전하의 종류는 다르고 전하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전자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양전자는 플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질량은 같은 입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양전자와 전자는 입자가 되겠죠. 이렇게 입자와 입자가 만나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입자와 입자가 만나서 입자는 소멸되고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쌍소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의 두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 기역은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라고 나와요.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기역은 옳지 않고요. 니은 가에서 핵융합 전후 입자들의 질량수의 합은 같습니까? 그렇죠. 질량수의 합은 보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량의 합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질량의 합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디귿 나에서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죠. 입자와 입자가 만나서 소멸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입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양전자라는 입자도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체들이 소멸을 하게 되면 결국 모두 다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 나에서는 이와 같이 질량 결선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었죠. 6번 문제에 대한 팁을 하나 준다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양전자와 전자를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면 양전자나 전자 모두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질량들이 사라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질량 결선. 다시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7번 다음과 같이 물체는 피점에서 정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알자임을 받았다. 라는 조건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아래 줄에 봤더니 피에서 S까지 가려는데 걸리는 시간을 질량에 따라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터까지 마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물체가 받고 있었던 일정한 힘이 알자임이 되겠죠. 그러면 알자임은 F는 M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알자임 F가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P에서 Q까지의 이 변위의 크기를 S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알자임이 일정하고 질량이 일정함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이며 이동하고 있는 이 변이 그죠? 이 변이에 대해서 관계식을 정리하면 S는 다음과 같이 S는 다음과 같이 2분의 1 AT제곱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속도가 정지 상태인 상태였으므로 V0T를 없애버리면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라고 했으니까 이 S가 일정한 변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것은 가속도가 T제곱의 반비례다 라는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도 반비례 관계였는데 아래식에서도 반비례 관계니까 질량과 시간과의 관계의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량과 가속도를 봤더니 반비례임으로 다음과 같이 A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또 다음과 같이 A와 T제곱이 반비례 관계였으므로 이것은 T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시간의 제곱에 질량이 비례하는 관계 그래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간의 1, 2, 3으로 증가한다면 그거의 제곱배만큼으로 질량이 커진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래프의 계형은 2번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야만 올바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식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문제였고요. 8번 문제 연력학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순환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A에서 출발해서 B, C, D, A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열량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B 과정에서는 15Q만큼의 열량을 뭐하고 있었을까요? 좌표값의 곱이 커지고 있습니다. A에서 나타나는 좌표값의 곱보다는 B에서 나타나는 좌표값의 곱이 커지고 있었으므로 좌표값의 곱이 커지게 되면 내부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절대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프 아래에 있는 이 면적만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팽창하며 일을 하는 거죠. 따라서 내부에너지도 증가하고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이 흡수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흡수한 열량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까요? 자, 이번에는 BC 과정을 보죠. 좌표값의 곱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너지가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죠. BC 과정에서는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고받는 일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주고받는 일이 없는데 내부에너지가 감소했다면 그 내부에너지의 감소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밖으로 열로 방출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Q만큼의 열을 방출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CD 과정으로 가볼까요? 다음과 같이 CD 과정에서는 좌표값의 곱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좌표값의 곱보다 여기서 나타나는 좌표값의 곱이 작음으로 좌표값의 곱이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좌표값의 곱이 다가간다는 것은 내부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만큼 일을 받은 거죠. 부피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 수축이 되면 면적만큼 일을 받은 겁니다. 그럼 받은 일도 있었고 일만큼의 에너지도 들어오고 있었고 내부에너지도 감소했습니다. 그럼 둘이 합쳐져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열역학제일법칙에 의해서 열로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선생님이 개념에서 가르쳐준 이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W만큼의 일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좋은데 내부에너지 마저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너지의 감소량과 일만큼의 받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열로 바깥으로 방출되어야 된다라는 열력학제일법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열을 방출한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는 좌표값의 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래프 아래에 있는 이쪽에 면적이 없기 때문에 주고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에너지가 나와서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와야만 내부에너지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 3Q만큼의 열을 흡수했군요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나타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기억보기 A, 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좌표값의 곱이 커지게 된다면 절대 온도도 증가하고 내부에너지도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순환 과정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순환 과정은 다음과 같이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하고 있었죠.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좌표값의 곱에 변화가 없습니다. A에서 나타난 좌표값의 곱과 도착했을 때 A에서 나타난 좌표값의 곱이 동일함으로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순환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 나타나는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의 차이값만큼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흡수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18Q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한 열량이 더 많음으로 18Q에서 다음과 같이 방출한 열량 14Q를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4Q만큼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4Q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열기관의 열 효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열 효율의 정의는 흡수된 열량 그죠? 지금 흡수한 열량이 18Q였어요. 그죠? 18Q분의 다음과 같이 한 일이 4Q였으므로 4Q 이게 바로 열 효율의 의미가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9분의 2 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었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었습니다. 자 요 문제 연력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쉬운 듯하지만 내부 에너지 절대 온도 1 연력학 제1법칙의 의미까지 다 들어있는 그리고 열기관에 관련된 열효율까지 들어있는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별표를 칠까요? 자 이런 패턴으로 작년 수능에서도 또는 평가원 문제에서도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를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번으로 가보죠. 자 경적소리를 냈더니 다음과 같이 A를 거쳐서 소리가 B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A에서 소리의 진동수는 F다 라고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이 과정에서 나에 나타나는 그래프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와 소리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리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속력이 빨라진다 커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리의 굴절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리가 이와 같은 경로로 진행한다는 것은 위쪽에 있는 게 속력이 빠르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게 속력이 느리다 보니까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이렇게 굴절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따라서 이것은 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이렇게 굴절 되면 쥐가 듣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A에서 B까지 진행하는 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어 굴절 하면서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소리의 굴절 테마가 됩니다. 진동수는 F로 일정합니까? 진동수는 경적소리를 내고 있는 자동차 파원이라고 부르죠. 파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파원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진동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F라고 볼 수 있고요. 파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다음과 같이 소리의 속력은 빨라집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속력은 빨라집니다. 그럼 진동수는 변함이 없는데 속력이 빨라진다면 파동해서 꼭 까먹지 말아야 되는 관계식이죠. 다음과 같은 관계로부터 진동수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러면 소리의 속력과 파장은 비례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고 있었으므로 파장은 길어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 Y축에는 속도, X축에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A의 운동 방향은 B의 충돌하기 전과 후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A의 진량은 2kg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B의 진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두 물체가 충돌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충격량을 진량과 속도의 변화량의 곱으로 충격량을 계산해 볼까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 앞에 문제 풀면서 우리 같이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F 델타 T다 라는 관계로 문제를 아까 하나 해석했었죠. 네, 그래서 F 델타 T 2번 문제에서 아까 썼었습니다. 그렇죠? 충격량 I라고 하는 것은 M 델타 V로 써도 되지만 2번에서 썼던 것처럼 F 델타 T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이용해서 푸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한꺼번에 2번과 연결시켜서 같이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일단 이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A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2kg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속도의 변화량을 볼까요? 자, 5였다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다음과 같이 속도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8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의 질량을 모르는 상태이니까 MB라고 둘까요? 속도의 변화량을 보면 2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값은 다음과 같이 8kg에 해당합니다. 라고 B의 질량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M과 델타 V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자, 1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과 같이 수소 방전관에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랬더니 수소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올라가죠. 양자수가 높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높은 상태의 에너지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ABC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BC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람다 B와 람다 C로 표현을 해주고 있었죠. 자, 이때 기억보기를 보면 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은 선스펙트럼입니까? 그렇죠.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이 하나의 그죠? 이 방출되는 이 스펙트럼이 이와 같은 하나의 선으로 그죠? 이 값을 이와 같은 이 값을 이와 같은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ㄴ 나의 A는 가에서 수소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까?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되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ㄴ 맞습니다. 람다 B와 람다 C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우리가 이 빛에 관련된 광자에 관련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죠. 진동수로 표현하면 HF 파장이 들어가 있는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람다 분의 HC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와 C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C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큼을 알 수 있고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파장은 짧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람다 C가 짧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람다 B가 람다 C보다 크다. 디귿은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었죠. 반도체를 이용한 다이오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나에서는 피형 반도체냐 N형 반도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작가 띠에 이렇게 양궁들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피형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도띠에 전자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Y는 N형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반도체를 갖다 집어넣어 볼까요? 자 X라고 하는 것은 피형 반도체 Y라고 하는 것은 N형 반도체 스위스를 다음과 같이 온시키게 되면 플러스 전극 쪽에 P형 마이너스 전극 쪽에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플러스 극에서부터 전류가 흘러나오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우세한 상태입니다.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우세한 상태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저판면을 향해서 이동한다 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기어 X는 P형 반도체 맞습니다. 니은 S를 닫으면 저항의 전류가 흐릅니까? 그렇죠. 순방향의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귿 스위치를 닫으면 Y의 전자는 PN 저판면에서 멀어진다 아니죠.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해야만 다음과 같이 도선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저판면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기어 니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3번 전반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한 빛을 조여주고 있어요. 단색간 XY라고 나왔는데 가로 안에 보면 진동수는 같다 라고 했죠. 빛의 진동수가 같다는 것은 빛의 파장이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빛이 라고 봐야 됩니다. 입사각이 둘 다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각이 작다면 B의 굴절율이 더 큰 겁니다. 따라서 굴절율의 대소관계를 따진다면 A는 다음과 같이 B보다 굴절율이 작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각도가 45도보다 작기 때문에 각도가 작으면 매질의 굴절율이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Q점과 P점의 빛이 도달을 했고 과연 전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게 되겠습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점과 Q점에 도달하는 이 빛의 세기는 동일한 빛의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런 직각 사각형을 보조선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타나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R이라고 할까요. 굴절각 R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R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45도 보다 작은 각도 입니다. 그죠. 여기가 직각이 되고 그럼 이 각도는 45도 보다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경계면 이 거죠. 법선을 그리면 이겁니다. 따라서 이 각도가 이 경계면에서 입사각이 될텐데 억각관계 이므로 R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45도 작은 각 이고 이 경계면에서 입사각은 45도 보다 큽니다. 우리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사각의 인계각보다 큰 경우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두 경우에 입사각 중에서 Q에 도달하는 빛의 입사각이 더 크므로 이 경우에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모두 반사가 되어서 들어오던 빛의 색이 그대로 100% 반사가 된다.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일부분만 반사를 하고 일부분은 굴절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반사되는 빛의 색이는 들어오던 빛의 색이 일부분만 반사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반사되는 빛의 색이가 큰 것은 Q에 도달하는 빛의 색이가 반사되는 빛의 색이 크다. 봐야 되겠죠. 기어 굴절 류는 A가 B보다 작은 거 맞고요.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 현상 맞습니다. P에서 반사되는 X의 색이는 Q에서 반사되는 X의 색이보다 Y의 색이보다 작다. 그렇죠. 여기 더 크기 때문에 여기 더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14번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역시 도서원이 움직이는 형태로 출제가 됐네요. 작년 9월 평가 문제에서 2021학년도 9월 평가 문제에서 18번 문항에 다음과 같이 이런 직선 도서원이 움직였을 때 합성 자기장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3월 교육청 문제인 이번 시험 이와 같이 도서원이 움직인 형태의 합성 자기장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줄에 봤더니 PQ에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의 세기가 흐른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보니까 가와 나의 원점 오해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의 오해에서 P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BP, BQ 라고 한다면 BP 분의 BQ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게 질문입니다. 만들어보죠.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반식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두고 엄지 손가락 방향을 놓으면 원형 도선에 의해서 나타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나타난 직선 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엄지 손가락을 두고 내 손가락을 감아지면 5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나타난 자기장을 선생님이 이미의 값으로서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됐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B 프라임 이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거리가 D만큼 떨어진 상태였지만 나에서는 거리가 ED만큼으로 멀어짐으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절반으로 감소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변함이 없을 텐데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변함이 없지만 세기만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이걸 합성한 자기장과 이걸 합성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며 그 세기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왔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다.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볼까요? B' 마이너스 B와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 더 세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되면 B 마이너스 2분의 B' 이라고 한다면 넘겨서 정리해보죠. 2분의 3B' 2B가 되어서 구하려고 하는 B' 이라고 하는 값은 3분의 4B에 해당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뭐였냐면 여기서 나타난 자기장을 BP 여기서 나타난 자기장을 BQ 따라서 bp분의 bq라고 하는 값은 b분의 3분의 4b라고 설정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네요. 거리가 2배만큼 멀어졌을 때 합성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며 3기는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bp분의 bq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어떤 출제되는 트렌드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움직여서 나타난 합성자기장을 찾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과거에 나왔던 기출하고 다르게 요 근래 개정되고 나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패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5번입니다. 자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NS극이. 자 그런데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 b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습니다. 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외부 자기장이 되겠죠.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받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죠? 상자성체 아니면 강자성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밀어내는 청력을 받는 것은 반자성체입니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NS극을 가진 자석을 없앴습니다. 그럼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거죠.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던데 a, b만 이와 같이 두었더니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자성체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a는 자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강자성체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군요.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게 n극이면 이게 s극이고 이게 n극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을 받았던 거고요.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s극끼리 밀어내겠죠.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강자성체는 그대로 자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NS라고 한다면 밀어내는 힘을 받았겠죠. 따라서 s극이 형성된 이런 상태가 되겠죠. 반자성체는 이 강자성체의 자성을 외부 자기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외부 자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성을 가져서 밀어내는 힘을 받습니다. a가 b를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면 b도 a를 밀어내기 때문에 강자성체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받았겠죠. 기억. b는 반자성체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어 있다. a와 b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 돼야 됩니다. 왜냐? a는 강자성체, b는 반자성체였기 때문에 디귿. 나에서 a, b 사이에서는 모두 당기는 인력이 아니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1번만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이 정답이었고요.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ccd를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보통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빛을 빛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간 장미를 촬영하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나에서는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파장이 람다인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는 전자현미경의 모습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 이곳은 물질파를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파장이 람다인 전자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는 물질파의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ccd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빛을 이용해서 광전효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광전효과 자체가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겁니다. 빛이 ccd로 들어가게 되면 이 광자 빛에 의해서 전자들이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 있다.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이 활성화된 전자들에 의해서 색깔을 표시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의 장미의 영상을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니은 람다는 빨간색 빛의 파장보다 길다. 이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빛 이게 가시광선이죠. 이 빛의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빛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따지면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광학현미경보다도 훨씬 더 확대돼서 자세하게 분해능을 좋게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분해능을 더 좋게 한 전자미경은 빛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장이 짧아야 됩니다. 따라서 가에 비해서 나에서가 파장 물질파의 파장이 짧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봐야 되고요. 디그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람다는 짧아집니다. 우리가 물질파에서 쓸 수 있는 관계식 중에서 다음과 같이 람다는 mv분의 h라는 관계식이 있죠. 이게 이제 물질파에서 쓸 수 있는 관계식입니다. 미시세계에 있는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는 이렇게 떨리고 있다는 거죠. 진동을 한다. 그래서 진동을 하면 파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나타난 파장과 운동량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플랑상수는 일정한 값입니다. 전자의 질량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람다와 v는 반비례 관계였기 때문에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라는 표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이었죠. CCD와 물질파를 연결을 시킨 아주 새로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16번 문제는 신선한 문제입니다. 2점짜리였지만 신선하네요. 17번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문이 좀 길게 나왔죠. 지문 분석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A가 간직하였을 때 첫 번째 줄에 나왔어요. 내 것 박칠까요? 정지한 광원에서 빛 PQ가 각각 플러스 X방향과 플러스 Y방향으로 동시에 동시에 내 것 박칠까요? 동시에 방출된 후 정지한 거울에서 반사해서 광원으로 동시에 동시에다가 내 것 박칠까요? 동시가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 동시에 두 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A가 관찰했을 때 다음과 같이 광원에서 빛이 출발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Q빛과 P빛이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는 것도 같은 위치인 광원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위치에서 한 위치는 같은 위치를 말하죠. 자 일어난 두 사건은 어떤 좌표계에 있는 관측자가 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보나 아니면 우주선 안에 있는 B가 보나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위치라는 겁니다. 지금 광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의 위치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했고 거울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동시에 도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위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관측자가 봐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B가 관측한 결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B가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 자신은 다음과 같이 정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거울들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0.6시의 광소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B가 관측을 하게 되면 그렇죠? 따라서 거울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빛이 반사되는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빛은 다음과 같이 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보였겠죠. 왜냐하면 광원도 0.6시로 이동할 테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광원에 도착을 했을 거고요. 다음과 같이 여기서 출발한 빛이 갑니다. 그런데 거울이 다가오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때 도달하는 시간과 다음과 같이 거울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올 때 광원도 이 방향으로 0.6시로 도망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빛이 다음과 같이 따라잡아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도달하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더니 P빛은 다음과 같이 거울까지 가는데 T1의 시간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T2의 시간이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광원도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달해서 어딘가에서 만났겠죠. 자, 큐비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는 데 걸린 시간이 T3였고 다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 또한 T3로 동일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렇죠? 여기 광속으로 가고 광속으로 가니까 결국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T3, T3의 같은 시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죠. 누가 관측한 결과를 묻고 있었냐면 비의 관성계에서 관측한 결과를 묻고 있었습니다. 기억 피의 속력은 피는 빛입니다. 그렇죠? 빛의 속력을 말하고 있었죠. 거울에서 반사하기 전과 후가 서로 다릅니까?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에 가정이 있었죠.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광속은 절대 물리량으로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피는 반사하기 전이나 후나 광속으로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피가 큐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합니까? 다음과 같이 광속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었는데 C로 가죠? 근데 거울이 다가오는 효과가 있으니까 짧은 거리에 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먼 거리를 갖고 이 경우에는 짧은 거리를 가다 보니까 P빛이 거울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E-T3가 T1 플러스 T2와 같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다음과 같이 광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출발하는 두 사건이 있었고 도착하는 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두 사건이 일어난다면 누가 보아도 그죠?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B 좌표계에 있는 관성계에서의 B가 관측한 결과도 그리고 출발할 때 동시에 출발했고 도착할 때도 광원에 동시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더한 T1 플러스 T2에 해당하는 시간이나 이 시간을 더한 T3 플러스 T3의 시간이 결국은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서 디귿에 해당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디귿이 중요했고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음 그래서 A가 봤을 때 광원의 하나의 위치에서 두 사건이 빛이 출발하는 두 사건이 일어났고 도착하는 두 사건 또한 광원의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B가 봐도 결국은 출발하는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고 도착하는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걸린 시간의 종합은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었습니다. 요것도 신선한 문제네요. 이 포커스는 이 포커스에 맞춘 이 내용은 사실은 작년 기출에서 나오는 2021학년도 평가원이던 수능에서 나오던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하지만 요걸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7번 문제 좋네요. 별표 쳐놓을까요? 자 이번에는 소리의 간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이크를 가운데다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스피커를 1미터 만큼 떨어진 곳에 서로 마주보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A 스피커와 B 스피커에서 진동수가 머인 소리를 같은 세기로 발생시킨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고요. 마이크를 A와 B 사이에서 이동시킵니다. 여기다 두었던 마이크를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 이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쇄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점을 찾아서 마이크를 고정시킨다 라고 나왔습니다. 소리의 파형을 측정했고요. 이번에는 B만 끈다. 우리가 A에서만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게 되면 그때는 상쇄되지 않습니다. 상쇄라고 하는 것은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만나서 위상이 반대 하나가 마루일 때 하나가 고리라면 상쇄되는 거지 하나의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온다면 절대로 상쇄가 될 수 없죠. 따라서 그때 나타나는 파형을 측정한다. 다와 나를 봤더니 어느 게 다와 나에 해당할까요? 라는 거죠. 이 다에 해당하는 것은 상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상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폭이 크다 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전압의 진폭을 가지고서 구분하면 됩니다. 전압의 진폭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Y였죠. 전압의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X였습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의 경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진폭이 작게 나타나는 경우는 상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의 경우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기역 기역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진동수가 몇 헤르츠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진동수를 알기 위해서 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진동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이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헤르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분의 1을 말하고 있었으므로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세컨드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어 정리하게 되면 500헤르츠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었고요. 니은 니은에서 간섭한 소리에 위상이 서로 같습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상쇄되었기 때문에 상쇄되려면 하나가 마루일 때 하나가 골 그죠? 마루일 때 골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위상이 서로 반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상이 반대일 때 상쇄된다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위상이 같을 때에는 봉안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라의 결과는 Y입니까? X라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보통 18번 문제에 역학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점전화 문제가 19번에 나왔네요. 작년에 나왔던 그죠?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나오던 패턴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개정 첫 회였던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서 나오던 패턴이 19번 문제는 모두 다 점전화에 의한 전기력으로 출제가 됐고 20번에서는 용수철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 패턴을 2022학년도 3월 학평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다음과 같이 A, B, C 세 점전화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같은 간격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B전화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고요. 자 이때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B와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으며 C가 받고 있는 전기력은 0이었다. 왜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냐 라고 묻는다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부호가 반대여야만 두 점전화의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C가 받는 힘이 0이다. 거리를 비교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여기 나타나는 이 거리를 비교하면 2대 1의 관계가 되겠죠. 그럼 거리가 2대 1이 된다는 것은 이 거리에 대한 제곱을 한 것이 바로 전화량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4Q라고 한다면 이것은 Q에 해당하는 전화량의 비율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C도 부호가 뭐로 나와야만 B가 받는 전기력 방향이 이와 같은 플러스 X 방향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플러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플러스에서 당기고 플러스에서 당길 텐데 C에 의해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커야만 다음과 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 방향이 나타나겠죠. 그 얘기는 거리가 같은데 C에 의한 전기력이 크기 위해서는 A의 전화량의 크기보다는 C에 의한 전화량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4큐보다 큰 전화량의 세기를 갖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볼까요? 나에서는 이 C를 D로 점전화로 바꿔준 상태였고요. 고정시켜놨습니다.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자 이 경우도 동일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두 전화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사이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0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거리를 따져보죠. 1대 2였으므로 여기서 0되기 위해서는 거리 1대 2에 대한 제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B는 아까 Q라고 설정해놨으니까 D라고 하는 것은 4Q에 해당하는 전화량의 세계를 갖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문제를 풀어보죠. 기역 A는 음전화가 아니라 양전화라고 나와야 되겠죠. 니은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A가 받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B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 C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B에 의한 힘보다 C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찾아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풀기보다는 이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할 때는 고정되어 있는 이 세 점전화에 나타나는 힘의 총합이 0이 나와야 됩니다. C는 0이었고 B는 오른쪽이었으니까 A는 왼쪽 방향으로 B가 받는 힘의 크기와 같은 크기를 받아야만 이게 같아야만 합성을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맞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와 같이 세 점전화가 맞는 힘의 총합은 0이다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니은 맞는 표현이었고요. 디귿 전화력의 크기는 C가 D보다 작습니까? C와 D를 비교했더니 C는 4Q보다 큰 값이었고 D는 4Q였기 때문에 C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쳐야 되겠죠. 정답은 니은만 맞는 표현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죠. 점전화 세계에 의한 전기력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비교적 그래도 이 문제는 쉬운 편입니다. 기출을 여러분들이 풀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9월 평가원 19번 문제는 점전화가 여러개 있었고 이걸 이동시켜서 또 계산하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19번 20번을 틀렸다. 난 19번 20번 진짜 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친구들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비밀리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이투스 옮겨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막 무료로 나눠준 책이 있었어요. 수강후기 이벤트로 환영 이벤트였죠. 환영 이벤트 AK192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즌1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꼭 보세요. 이 안에 19번 문제와 20번 문제의 유형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점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용철의 역학제 에너지 문제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두 유형으로만 구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19번 20번 같은 유형을 잘 못 풀었다라는 친구들은 이 교재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시중에 이런 문제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올해 이투스 오면서 런칭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든 책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용수철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림 가에서 A는 A용철이 0.3m 만큼이 늘어난 상태였다. 그리고 이때는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잡아서 정지하고 있었다. 용철 상수는 100N 퍼 미터 B는 200N 퍼 미터 미터 였고 여기서 A의 늘어난 길이 0.3m 였으며 B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것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이 자체가 원래 길입니다. 용철 B의 원래 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잡고 있던 손을 탁 놓습니다. 그랬더니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점점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L만큼 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정지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다. 순간적인 속력이 0이라는 얘기죠. 다음과 같이 순간적인 속력이 0인 상태였다. 이때 늘어난 길이 L값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용철이 두 개니까 두 용수철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조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 늘어난 길이가 없으므로 이때 용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길이를 이쯤으로 잡는다면 원래 길이에서 다음과 같이 0.3m 만큼이 늘어난 상태였으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A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분의 1 곱하기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 관계식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KX 제곱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갖다 집어넣어볼까요? A의 용철 상수는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0.3m 만큼이 늘어났으므로 0.3에 대한 제곱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체는 속력도 0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없었죠. B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가진 에너지는 A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구요. 바닷가에 마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L만큼이 B용철이 늘어난 상태라면 B용철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L만큼이 줄어든 상태인데 원래 길이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건지 더 많이 이동한 건지 원래 길이를 넘어서 더 많이 압축이 된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나왔냐면 보기에 나와 있어요. 보기에 보니까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0.3 보다는 다 작거나 같게 나왔어.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길이까지 가지는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5번 보기가 0.3이니까 기껏해야 0.3까지 이동해서 원래 길이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해보죠. 다음과 같이 원래 길이까지는 가지 못하는 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0.3 미터만큼 늘어난 상태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L만큼을 이동했다면 A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 늘어난 상태였으므로 0.3 마이너스 L 0.3 마이너스 L만큼 늘어난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L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B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션 에너지와 0.3 마이너스 L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A가 갖는 탄성 포텐션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라는 관계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체는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갖다 집어넣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3 마이너스 L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L에 대한 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와 이 역학적 에너지가 같습니다. 라는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 있냐면 L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을 소고시켜 볼까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나타나고 있는 값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 값은 얼마가 되면 알 수 있냐면 100 곱하기 0.09 니까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100 곱하기 0.09 니까 9가 되겠죠. 마이너스 100 곱하기 0.6 그러면 60 L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100 곱하기 L 제곱 100 L 제곱 이 되겠죠. 자, 이제 이 값을 정리하게 되면 플러스 200 L 제곱 이다 라고 쓸 수 있어서 자, 9하고 9하고 소고시킬까요? 그러면 300 L 제곱 마이너스 60 L을 만족한다. 따라서 L은 5분의 1이 나와서 0.2 2m에 해당합니다. 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값은 정답 4번 0.2m가 정답이 되겠네요. 20번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푸는 과정에서 과연 0.3m만큼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동해오면 어느 지점에서 0이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여기서 B도 늘어나고 A도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원래 길이를 지나서 속력이 0이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에 나와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빠르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잡지 않는다면 원래 길이 A의 원래 길이를 넘어서 합축된 걸로 계산하면 답이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풀이 과정에서 그렇게 잡은 사람들은 시간을 좀 허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왜 0.3m보다 값거나 작은 값들로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즉하다 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자 일단 뭐 작년보다 1컷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공부량이 좀 부족했다 또는 아니면 문제를 푸는 시간의 안배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선생님이 첫 번째 시험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4월 평가원 시험 4월 교육청 시험 나와있죠. 6월 평가원 시험 나와있죠. 특히 6월 평가원 시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시험을 향해서 지금부터 달려가야 되는데 기출문제는 꼭 풀어야 되고 개념을 익힌 사람들은 개념 안 익힌 사람들은 지금부터 개념하세요. 개념 안 하고 문제뿐만 푸는 사람들은 성적 안 나와요. 왜냐하면 풀 때마다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는 꼭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익혔다면 기추라고 아까 얘기했던 AK1925 있죠. 그게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괜찮다 지금까지는 6평을 향해서 달려가고 9평을 향해서 달려가 봅시다.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19번, 20번까지 시간 안배하면서 종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받고 선생님한테 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힘들 거예요. 힘들 때도 선생님한테 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